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일어나고 있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급변하는 정세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언론은 이런 사건이 나면 항상 낙관적인 방향으로 그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도를 하는데 나중에 종착점이 어디냐 하면 벼랑 앞에 가서 딱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겁니다 이번 정의용 특사가 한국에 와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라고 한 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북한의 핵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하는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전했는데 언론이 그 한반도의 비핵화가 뭐냐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거의 국민들한테 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개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김정은이가 핵 폐기 의사를 밝혔다는 식으로 왜곡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핵 폐기를 다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정말 그렇게 한다면 아마 총맞아 죽을 겁니다 핵 개발을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민들을 굶겨 죽이고 개혁 개방을 거부하고 장성택도 죽이고 이복형도 죽이면서 이제 겨우 손에 넣은 이 핵무기를 폐기해버리면 김정은한테 남는 것은 고출받게 안 되는 재래식 무기가 아닙니까 누가 김정은을 그 뒤에 그댈 때 보기는 하겠습니까 핵 폐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유일한 방법은 북한 정권이 핵을 안고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핵 폐기가 가능한 것처럼 일종의 거대한 환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한국 언론입니다 그나마 오랫동안 북한과 교섭을 해보고 오랫동안 이와 비슷한 사태를 경험해 본 전문가들 또는 언론인들이 그래도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동복 선생의 핵심적인 지적은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한 사람 고참 언론인의 지적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는 글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필명이 문무대왕인데 이분은 아주 수십 년 동안 기자생활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은 왜 한국 특사에게 직접 발표하라고 했을까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써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세상에 미국 역사상 이런 일 처음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역사적 회담을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하지 않고 자신을 찾아온 정의용 특사에게 발표를 하라 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뭘 했냐면 기자들한테 자기가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중대 발표가 있으니까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는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이 이야기 정의용 특사가 대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이랬을까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자들이 별로 없는데 바로 고참 기자의 시각으로 본 해명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는 말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전해드린 뒤 좋다 만나겠다고 적석해서 답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여기까지 온 김에 직접 발표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정의용 특사가 백악관에서 미국 정상회담 소식을 직접 기자들에게 밝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남 소식을 백악관 측이 직접 발표하지 않고 한국 특사에게 직접 밝히라고 한 배경에 대해 어느 언론도 분석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중대 외교사항을 미국 측이 직접 발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빅뉴스 거리를 한국 특사로 발표하게 한 것은 분명히 숨은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30여 년 동안 제네바 합의를 비롯한 수많은 협상과 합의에서 결정적 순간에 북한으로부터 약속 불이행의 수모를 겪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죄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도 즉각 수락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만일의 경우 김정은의 배신에 대한 책임은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측의 책임지라 며 무거운 짐을 대신 찌게 한 것이 아닐까 분석을 하는 외교 전문가도 있다 그렇게 분석하는 외교 전문가도 있다 그러나 언론은 그런 식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 문무대왕이란 필명의 언론인이 이렇게 또 이어갑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김정은의 꼼수에 대해 미국이 놀아나지 않겠다는 의지의 천명일 수도 있다 미국의 입으로 미국 정상회담을 말하지 않고 한국의 입으로 말하게 하여 한국의 운전자 역할을 책임지고 하라는 강조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관계는 물론 세계의 외교 무대에 의해서 거짓말짱이가 떼고 안 떼고는 김정은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 한마디로 외주를 타고 있는 고개사의 위험 같은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특사들이 몰고 온 김정은 면담 소식에 한껏 고조되어 있다 김정은에 대해 호평이 일색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배려심을 느꼈다 쉽지 않는 난제들을 말끔히 풀어가는 과정에서 김정은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다 솔직하고 대담한 스타일 숙성된 고민, 여유, 박학다식 북한은 대단히 자존심이 강한 나라다 북한 최고 지도층에 김여정 같은 성격의 사람이 있는 것이 다행스럽다 등등 청와대와 특사단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김정은은 마치 통크고 솔직하면서도 따뜻함이 있는 리더이고 뛰어난 국가 지도자인 것처럼 축혀세우고 있다 과연 그런가 언제부터 김정은 일가가 이렇게 훌륭한 족속이 되어 있었단 말인가 전제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고모부 장승택을 화염방사기로 구워죽이고 이복형 김정남을 화학물질로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처형된 고급 간부만 해도 70여 명이 넘는다 회의석상에서 졸고 안경을 닦았다는 이유로 현영철 이민무력부장과 김영진 내각부총리가 처형됐다 일반 주변에 대해서도 재판 없는 처형과 관계 노동 고문 등이 자행되고 있다 이런 살인마 김정은이 마치 성군이나 되는 것처럼 칭찬 일색이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전파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장관이고 특사이며 청와대 권력자들이란 말인가 세계 최악의 살인독재자를 훌륭한 지도자로 부각시키는 것은 3만 탈북자들의 가슴에 대모찌를 하는 것이고 3대 세섭 정권을 문재인 정부가 대놓고 칭찬하는 것은 퇴로 없는 자살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흥분에 앞서 침착해야 하고 김정은 수작질에 노란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살펴가며 대북관계를 부르나가야 할 것이다 어디 한두 번 당해받는가 김정은을 믿을 수 있는가 마지막 질문이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김정은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김정은 믿을 수 있느냐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아버지 할아버지 3대에 걸쳐서 못된 짓 한 것을 단 한 건이라도 김정은이가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느냐 김정은이가 한 핵과 관련된 약속 평화와 관련된 약속 중개 단 하나라도 지켜진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는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나는 속지 않는다 그러나 중개자가 이런 말을 하니까 그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발표하면 내가 묶여니까 당신이 한번 발표를 해봐라 해가지고 공을 한국 측에 넘겼으니까 이제 문제는 김정은의 말이 어떻게 나오냐 북한 정권이 우리가 트럼프하고 만나자고 하는 데는 이런 이런 전제 조건이 있다 이런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자 하고 딴소리를 하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대혼란에 빠지고 중개 역할을 한 문재인 정권이 아주 곤란하게 된다 그런 것을 예상해가지고 이 노련한 협상의 전문가인 트럼프가 트럼프가 전례 없이 전례 없이 정의용 특사에게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도록 했는데 이제 한번 두고 보자 김정은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두고 보자 그것과는 별도 문제로 지금 한국 언론이 김정은을 이렇게 띄우는 청와대의 말을 이렇게 전해준다는 게 이게 맨정신이냐 요새 언론계에서의 농담이 있습니다 기자정신의 반대말은 뭐냐 맨정신이랍니다 기자정신의 반대말은 선동이어야 될 텐데 기자정신의 반대말이 맨정신이랍니다 한국언론의 힘줬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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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